악마는 그림에서 나오는 것만큼 겁지 않아 나 돌아갈래 디저스 사이 나이트헤드야 나이트헤드 진짜 신부 맞아요? 아 전 보시다시피 하느님의 종입니다 내려온다고 욕 봤습니다 웰컴 투 부산 너는 무슨 학교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지? 호가 넘어간게 이 무슨 소린지 알아? 영혼 8, 7기 돌아가는 소리? 아니야 돼 이 작전 분명히 된다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못 가 지금 가 당장 못 가 빨리 가 그만해 그만 가지라 모든 악마들에게 알려줘야죠 어딘가 분명히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을요